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잘못 온 것 같습니다. 개조심이라고 써있네요. 예, 예. 아니, 저 다른 프로그램인 줄 알고 부르신 거 아닙니까? 개조심이라고. 예, 예. 제가... 조심은 해야 되는데. 요즘 잘 안... 죄송합니다. 예, 예.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아니, 왜 개조심이라고 써 놓으신 거세요? 아, 여기 들깨라고 써있지만 사실은 들깨가 아니고 산깨입니다. 산깨. 예. 보시면 산에서 내려온 개예요. 쟤가 지금 올라가네요. 누렁아, 누렁아, 이리 와. 누렁아. 굉장히 고독하게 올라가는데요? 누렁아,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러네, 쟤는 줄이 없네. 예, 누렁아, 이리 와. 야. 이리 와. get into this room. 아, 이리 와. little guy's bad here. 아, 이리 와. 2, 2, 2, 3. 아, 이리 와. 아멘 아, 이리 와. 안녕. 얘는 이름이 뭔가요? 얘는 토토고요. 토토. 첫 식구. 저 친구는 이름이. 쟤는 이제 별이라고 하는데. 또 가는구나. 누렁아, 이리 와. 누렁아. 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이럴 때가 아니라 저기. 제가 분위기를 캐치를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오니까. 이 훈련사 티를 못 벗고 왔구만. 어떡하지? 멀리는 안 갈 겁니다. 좀 있으면 또 내려올 수도 있고. 죄송합니다. 쟤는 별이고. 이 별이가 이제 토토하고. 누렁이하고 사이에서 나온 새끼죠. 저 친구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아. 이 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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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저 오신 거는 언제부터 오신 거세요? 제가 여기 털을 잡기는 한. 한 20년 전? 아 에. 예. 한 20년 됐습니다. 아, 오래 계셨네요. 그리고 이제 교직에 있다가 좀 조기에 명예퇴직을 하고. 초등학교? 고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고 내려온 지가 한 지금 7년째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어디 분이셨나요? 저요? 집은 지금 인천입니다. 아, 인천에서. 가족도 지금 인천에 있고요. 인천에서 홍천까지 오신 거예요? 인천도 좋은 산 많을 텐데. 제가 그때만 해도 저는 펜션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사실 전국에서 펜션 1번가거든요. 그렇죠. 사계절 펜션이 되는 지역이 여기입니다. 봄, 가을에는 금악산, 팔봉산 해서 여름에는 강 손님, 더울에는 스키 손님.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딱 하시고. 그런데 어찌어찌하다가 이제 오카리나 제작도 하게 되고. 오카리나. 네, 오카리나 제작을 합니다. 사실 이제 오카리나를 제가 취미로 하다가 연주도 하다가 펜션부터는 그냥 여기서 제작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온 거죠. 아, 그래서 홍천에 오셨구나. 그럼요. 아니, 제가 가평에 살았거든요. 오, 여기서 멀지는 않습니다. 설악면. 너무 가깝죠? 가깝습니다. 저는 그래서 홍천에 너무 자주 왔어요. 홍천 우리 아들이랑 그냥 차 몰고 몇 분을 금방 해줘요. 그렇죠. 그 무슨 고개야. 그 고개가 설악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모곡, 반곡. 모곡. 네, 모곡이었는데도 있고. 네, 네, 네. 그 고개 이름. 글쎄요, 그쪽. 설모르고. 설미제? 하여튼 그 고개만 딱 넣으면 모곡이어서. 제가 거기는 엄청 자주 다녔거든요. 그래서 거기 다닐 때마다 강 주변으로 이런 딱딱 혼자 있는 집들이 있으면. 야, 나도 저런 데 살아볼까? 강 앞에 살아볼까? 이랬었거든요. 좋죠. 그래서 여기 사시네요. 네, 좋습니다.